가약포로 준비 메가더 몸이 이승만이 되었다 준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준비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메가더 조선인민공화국 그딴 거 없어 38도선 및 남한은 우리 권한이야 메가더 포고문 조선인민공화국 부정 38선 아래 모든 권한은 본관에게 있다 모 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참가국 미 영소 신탁통치 논의 미국 소련 미가 먼저 언급 협의 내용 조선의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이준의 미 소회의 열자 신탁통치 의견 우파 반대 김구 이승만 좌파 반대 여다가 찬성 미국 소주 소련 우파 김구 이승만 좌파 김민주 김구 이승만 모스크바 모두 신탁통치 찬성 모두 신탁통치 반대 모모모 모스크바 예 민주야 민주주의 정보 세워줄게 찬성해봐 민주주의 정보 세워줄게 그럼 난 찬성 좌파는 찬성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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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미소 회의 열자 조만간 미소 회의 열자 모모 모스크바 모두 신탁통치 찬성 모두 신탁통치 반대였다가 좌파는 찬성 미국이 신탁통치 먼저 언급 민주야 민주주의 정보 세워줄게 찬성해봐 조선의 임시 민주주의 정보를 수립한다 우파 김구 이승만 조만간 미소 회의 열자 이준의 미소 회의 열자 모스크바 제 이준의 미소 회의 열자 제 이승 vent